기존의 저희가 운영해오던 시스템 에어컨 라인업에 모두 공기청정 기능을 추가를 해서 기본적인 냉단방 뿐만 아니라 강력한 공기청정 기능까지 더해져서 업종별로도 다양하게 종합적인 공기 케어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360의 경우는 삼성만의 특허가 들어있는 부스터 팬이 있어서 바람을 수직 방향뿐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도 멀리 고르게 뿜어낼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직바람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제품입니다. 최초로 원형 디자인을 적용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가장 호평이 많고 매립 설치도 가능하고 노출 설치도 가능해서 인테리어에 맞춰서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 디자인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픈 기술은 삼성에서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오픈 에어컨이 개발된 배경은 15,700여 개의 미세호를 통해서 바람이 살랑살랑 나오게 되면 자연스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무풍 4A의 경우에는 바람 날개의 폭을 기존보다 30% 정도 증대를 시켜서 좀 더 멀리 바람을 보내서 넓은 공간에도 냉방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무풍 시스템 에어컨 1A의 경우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술적인 무풍 기술이 적용됐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풍 기능에 강력한 냉방까지 더해진 제품입니다. 기존의 일반 1A보다 바람문의 크기를 더욱 늘렸고 바람이 나오는 각도를 더욱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주방까지 그 한 대로도 바람을 더욱더 멀리, 더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에어컨이라는 제품 자체가 먼지와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유지 보수를 잘 하지 않게 되면 오랫동안 켜놓아도 냉방이 잘 안 돼서 전기료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삼성전자에서 인증한 유지 보수 서비스를 받게 되시면 16단계에 걸쳐서 제품을 세척하기 때문에 믿고 제품 유지 보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 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교실에서 블루스카이 사천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블루스카이 사천은 벽걸이형 제품으로 공간 활용에도 적합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블루스카이 부처는 세 방향으로 먼지를 빨아들이고 네 방향으로 토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대형 인식점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있는 광봉서 등에 추천을 드립니다. 삼성 공기케어 솔루션이 적용된 곳에서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실제 제품이 설치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제 아이들을 보는 듯한 느낌에 기분이 들곤 합니다. 공기와 관련된 이슈는 어린아이부터 노약자까지 누구나 다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을 하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정권수 유엔 Villowers